자,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으로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더구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안중읍 더구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평택 IC를 차량으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평택 IC를 이용해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2019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한 평택은 2021년 57만여 명에 도달하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평택이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유입규모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평택의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평택 서부지역을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뉴프론티어 전략의 추진인데요. 평택항의 위상재고, 신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 전략적인 발전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가치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개발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시 안중읍, 더구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안중읍, 더구리의 토지 만나보시죠. 어떤 곳인지 일단 대유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평택에는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안중읍, 더구리에 있는 이 토지는 서양고속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일본국도라든가 타고 충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는데 1시간이면 달 수 있고요. 면적이 1144제곱미터의 두필지로 되어 있고요. 교획관리지역입니다. 자연치락지구 내에 들어있어서 건물도 바로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전과 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는 4억 1,500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까지도 함께 봐주시죠. 네, 이 토지는 추락지구 내에 있으면서 지금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림에 보면 꼬치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면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택을 져도 굉장히 이렇게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주택들로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셔서 주택을 지셔도 외롭지 않게 주택을 같이 어우러서 칠학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가에 금방 접하고 있는 토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서평택 IC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지 주변에 어떤 해결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들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봐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평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평택에다가 토지에다가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몰라서 너무 가격이 얼만지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접근성을 하면 서평택 IC에서 지금 현재 내리시면 그쪽에서 굉장히 가깝게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도를 타도 되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복선전철이라는 안중역이라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철을 타도 이용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덕단지라든가 지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서에서 지금 SRT를 타면 지제역에서 오게 되면 18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1호선 타도 서정역에서 내리시면 충분하게 이곳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은 개발 예정지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동평택과 서평택을 나눠져 있다면 동평택에는 지금 현재 고덕단지 또 내지는 서정역 쪽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 서평택 쪽에는 지금 이렇게 평택항을 기준으로 한 그 주변의 산업단지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평택의 고덕단지 쪽에는 토지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천만 원, 이천만 원, 이천만 원까지도 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소액 갖고 투자할 때는 너무도 그쪽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 토지하고는 투자하는 데 맞지 않는 소액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서평택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84만 평으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가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평택호 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호재가 발표가 났죠. 항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이쪽에도 지금 현재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글러스터라든가 국제 여객 부두라든가 또 평택의 당진 항만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부두할 수 있는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평택항,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해도 지금 현재 미래가치 충분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택에는 지금 현재 철도가 1호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철도에 대한 부분이 평택역에서 내리면 제일 끝입니다. 평택이. 하지만 서정역이라든가 평택역에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복선 전철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우리가 환승해서 올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택역에 안중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내년도에 개통될 예정인데 서울역보다 더 큰 그런 역이 들어갑니다. 게이트가 14개에다가 14개라는 얘기는 10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산업단지의 물류단지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고 4개의 게이트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평택에는 100만 인구가 갈 수 있게끔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산업 그런 직장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택에는 지금 현재 항만으로 인한 자동차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글러스터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지금 현재 서울의 모든 대표적인 자동차의 지금 현재 모든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지금 현재 내년도에 관광이라든가 자동차의 지금 현재 여기에 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계획이면 그만큼 인구도 또 많은 자족형으로도 직장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화양지구가 84만 평에 이렇게 지구 단위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4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려서 서울에 지금 현재 제일 큰 뉴타운이 장인 뉴타운이 56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84만 평이면 거기에 1.5배가 더 많은 그런 아주 큰 여기가 2만 세대가 넘는 그런 지역에다가 학교와 공장과 병원과 상점과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승 황제경제구역이 이미 이곳은 완벽하게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해서도 많은 주변은 올라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식당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지금 현재 항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온 이유는 항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동량 이동이 바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평택은 미군기지라든가 또 안중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금 현재 평택항이라든가로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기 때문에 토지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이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본다면 거의 한 360평 정도가 되죠. 36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매매가가 약 120만 원 정도를 해서 평당 120만 원 해서 4억 1,500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대지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아주 금매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출이 많이 됩니다. 70, 80%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끝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남짓한 1억 3,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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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